지중해의 해변 파랗고 맑은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일광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의 해안선을 따라 산책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리스는 또한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티스 미술관과 샤갈 미술관 등 다양한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어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는 매년 5월이 열리는 리스 카니발로 유명하며 화려한 위상과 퍼레이드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리스는 프랑스 리비에라라고 불리는 지역의 일부로 아름다운 해안 도시들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도시인 칸과 몽테카를로 등도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리스는 그 아름다움과 다양한 관광 명소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도시입니다. 리스는 그 아름다움과 리스', 그 아름다움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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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